4년 차신데 돌아보시면 어떻습니까? 지금 안 돌아보려고요. 5년 차 다 끝나고 돌아보면 되지 뭘. 아니 내 생각에는 그냥 뭐 지금 뭐 지금 돌아보셔도 될 것 같은데. 아니요. 괜찮아요. 우리가 안 괜찮았어요. 전 괜찮아요. 4년 동안 잃어놓으신 일들이 참 많은 일들이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참 많은 일을 했죠. 일단 외교적으로. 셀지 외교. 128조 원이 증발했고. 예. 그거는 뭐 MB님이나 전화. 그거하고 또 삶의 질은 올해도 또 추락을 했어? 47위. 그러니까. 청년 실업률은? 역대 최고입니다. 담배값. 담배 세지세. 주민세 인상. 자동차세 인상. 그거하고 뭐 소주값 인상. 책값 인상. 교통단속 범칙금도 사상 최대로 많이 거둬들였습니다. 그 분이니까 경범죄 범칙금도 뭐. 예. 아이고 잘하시네. 3배 가까이 거둬서 사상 최대죠. 올해 1분기만 봐도 세금을 저 14조 원이나 더 거두셨다고요. 그렇습니다. 소득은 줄어드는데 물가는 많이 올리셨고. 성과 연봉제를 도입했습니다. 도입해서 고용학화 불러오셨고. 그리고 포괄임금제. 그거 도입해서 야근수당 특권수당 안 줘도 되게 만드셨고. 고용유연제. 도입해서 쉬운 해고 가능케 하셨고. 국가기반산업인 조선업 철강업 중공업 해운업. 그런 쪽을 아주 싸그려야지 곡소리나게 어렵게 만들어 놓으셨고. 네. 저기요. 메르스는 허둥지둥. 메르스 발병국 1위 달성. 미세먼지는 고등어 타령하면서 웃기게 주셨고. 그런 거 말고 업적도 많지 않습니까. 개성공단 폐쇄랑. 수많은 기업들 도산하게 만들고 남북관계는 얼게 만들고 말이야. 그리고 또 업적으로는 한일 위안부 합의와 역사 국정화. 절대적으로 다가마 반대가 많은 일을 업적이라고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또 이 선친기념사업에. 알죠. 무지막지한 혈세 투입. 혈세. 하지만 정작 국민의 삶에 직결되는 복지는. 많이 줄였습니다. 그랬습니다. 무상 보육한다 해놓고 보육비 지원 차단시켜 놓은 식으로. 공약 안 지키고 파괴시킨 건 거의 기네스부감이 아니냐. 하지만 제가 이 창조경제를 통해서. 대기업 총수들 독대하시면서 뜯어낸 돈이 그거야말로 참 창조적이지 않았느냐. 딜했잖아요. 기업들이 원하는 거 제가 줬어요. 정경유창. 화려하게 부활시키셨고. mb님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언론 장학도 꼼꼼하게 해보았습니다. 꼼꼼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빼놓을 수 없는 최고의 업적은 바로 국정농단이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의 한국을 알렸죠. 사이비 종교와 지도자. 세계를 놀라게 하셨습니다. 그쪽으로는 지금도 여러 가지 의혹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사상 초유의 기록들은 나중에 한꺼번에 정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하고 세월호와 7시간. 이제 알겠고요. 이 정도면 상식적으로 내려오지 못하시겠다는 이유를 좀 대보셔야 될 것 같아. 열심히 그 남은 시간들을 채워보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정말 놀라우십니다. 이 정도면 상식적으로 내려오지 못하시겠다는 이유를 좀 대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